끝!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선생님한테도 미안하지만 꼭 해야겠어 폴반 전체한테 말하지 내 프로필 사진으로 나를 오타쿠 취급하는 것 다 알고 있어 근데... 다시 말한다 난 오타쿠가 아니고 니들이랑 같은 평범한 인간이다 적게 말로 할 때 적당히 하고 나도 내 성격 더러운 거 아니까 건들지 말아줬으면 해 말로만 할 때 그만해라 참 내가 단척방에서 20까지 하게 될 줄은